시작! 시작! 어? 그때 그 신발 왔냐? 이거 예쁜데? 번호 봐. 네? 한번 신어보고 줄게. 이거요? 발 사이즈를. 신발 좀 몰라? 자, 오늘 방습해드릴게요. 나중에 슬로우 걸어주세요. 자, 반응 씁니다. 접고 벌려요. 꼬아요. 이걸 잡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애기 리본. 다시. 괜찮아요. 안 풀려요? 안 풀려요. 잘. 그리고 저는 이렇게 묶었을 때 이거를 싫어해요. 그래서 자, 다시 묶어요. 묶어요. 삼각형을 만들어요. 이렇게. 꼬아요. 이게 나오죠? 이걸 잡아요. 그리고 이렇게 묶으면 깔끔하게. 자. 자. 공단icar항을 만들어요. 확실히 잡 semana. 우리 누워. 형님 눈치채는 얼굴이 많이 hovered. 한번으로 에어뜨length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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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